어? 집중해 집중! 오! 이까지! 또 완벽한 강의라니 역시 내 라인 공고랑쟁, 신진사대부의 성향, 성종까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깜짝이야 이때까지 계속 순사시대에만 매달려있잖아 다짓은 강의보고 근현대사까지 알게 됐다 이 거지! 내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짓은 저... 깜짝이야 이 학생이 문벌 귀족을 잘 모른다고 해서 제가 설명해주러 왔거든요 그 다음 문벌 귀족의 특징인은 1 그다음부터 모르니까 인강 보시죠 고척돔에서 인서트 안 하시네 아 진짜 했으면 좋겠다 저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10조 모르게? 표정 정리하라고 20조 아니야 꿈께 한국사는 필수! 이다주와 패스하자 패스 투게더 영원 메가패스